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여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자기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며 걔 오지게 징징거리는 친구냐? 아니 새벽마다 처마시는 그 라면도 물이냐? 원지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친구랑 동거 3개월 이 친구요 예전에 중2때부터 절친한 친구였으니까 벌써 15년 가까이 친구로 지내고 있군요. 사실 얘를 처음 할 때부터 살집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중2학년 때 건강검진 그걸 할 때였는데요. 당시 몸무게가 86키로를 기억해요. 하도 징징거려가지고 기억을 하죠.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쪘습니다.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녔고요. 대학은 비록 갈라졌지만 저희 둘 다 집에서 통학을 했고 또 집도 가까워요. 그래서 중고등 때처럼 정말 자주 많이 붙어 다녔죠. 그랬는데 이때 제가 얘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아이씨 뭐야 난 왜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갈까? 야 나보다 훨씬 많이 막먹어대는 너도 안 찌는데 꽁꽁이 너 정말 부럽다. 역시 사람은 체질이 중요한가봐.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쪄. 어? 그렇지? 이건데요. 저는요. 이때 순진해가지고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저는 짜장면 한 그릇, 햄버거 세트 하나 정도 먹으면 배가 부른 즉 1인분을 다 먹을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이 친구는 늘 음식을 조금씩 남겼거든요. 한 20%씩. 그런데도 몸집은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니까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살이 찌는 체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거 말이에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부모님께서 장만을 해주신 작은 아파트에 저 혼자 쭉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3개월 전이죠. 이 친구 부탁으로 1년 동안만 같이 지내기로 했고 들어왔어요. 처음엔 너무 좋았죠. 마치 수학여행을 온 소녀들처럼 엄청 들떠가지고 계속 그냥 깔깔거리고 밤늦게까지 수다떨고 주말에 같이 청소도 하고 장도 보고 참 재미있었거든요. 근데요. 와. 이게요. 딱 3주 가더라고요. 정확히 이 친구의 진짜 본 모습을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제가요. 저는 지금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 친구도 취준생이라 늘 집에만 있다 보니까 하루 24시간 그 생생한 라이브를 다 보게 되거든요. 정말 어이없고 웃기는 게 얘는 지금도 똑같아요. 아이씨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차요. 이 말을. 아니 이 징징거리는 버릇이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 이거죠. 안 물어봐도 하루에 몇 번씩 계속 이 얘기를 해요. 아우 나는 위가 작아서 라면 하나를 다 못 먹거든. 그래서 남들 먹는 거 겨우 절반 정도만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고 아니 오히려 찌는 거야? 왜 이러는 걸까? 이런 말을 제가 집에서 뭔가를 먹고 있을 때마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옛날 같았으면 참 안타깝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는 얘가 왜 살이 찌는 건지 정확히 잘 알고 있거든요. 특히 물만 마시는데 살 절대 찔 수가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저는요. 아침 7시에 기상을 하고 매일매일 왕복 50분 거리 수영장까지 운동삼아 걸어서 다니는 중이며 수영장 도착하면 짧게는 30분 길게는 50분 정도 수영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걸어와요. 그렇게 오면 보통 오전 9시부터 일을 시작하거든요. 아침은 거의 잘 안 먹고 먹어도 두유 한 팩 그 정도가 끝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오전 10시나 11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면 바로 과자 한두 봉지와 초콜릿 같은 걸 먹고 탄산음료는 무조건 절대 필수입니다. 또 그런 와중에 살찐다고 꼭 제로 콜라, 제로 음료 이런 것만 마셔요. 그러다 오후 2시가 되면 제가 점심을 먹는데 이때 친구도 옆에서 같이 먹거든요. 보통 한식을 차려 먹거나 그게 아니면 찜닭 같은 거 그런 거 배달을 시키거나 그것도 아니면 라면 같은 걸 먹는데요. 이때 저는 밥 한 숟가락에 반찬 한 개씩 먹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밥 한 숟가락에 반찬 한 두세 개 혹은 그 이상 또 찜닭도 그래요. 무조건 고기를 막 두 점 세 점 집어서 먹어요. 저는 또 평소 밥을 안 남기고 깨끗하게 먹는 편인데 이 친구는 밥을 꼭 한두 숟가락 정도 남깁니다. 또 라면의 경우에도 저는 라면은 면을 다 먹고 국물은 한 절반 정도 아니 그 이상을 남기는데요. 이 친구는 그 반대예요. 국물은 싹 다 마시고 면은 딱 한 젓가락 정도를 남겨놓는데 이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와 야 널 라면 하나를 다 먹네.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다 먹어? 이러면서 되게 오바를 해요. 그러다 오후 한 4시나 5시가 되면 이 친구는 어김없이 저희 집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참고로 저희 할머니가 과수원을 하시는데요. 요맘때가 되면 저희 집안 냉장고에 감, 귤 이런 거 진짜 터져 넘치도록 오지게 많거든요. 처치가 곤란했죠. 그런데 이젠 이 친구 덕분에 괜찮아요. 냉장고가 엄청 널널해졌거든요.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왕창 꺼내가지고 자기랑 같이 먹자고 하는데 나는 밥 먹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어 이러면서 아예 안 먹거나 먹어도 한두 개가 전부인데 이 친구는요. 바닥에 벌러덩 자빠져 누워가지고 넷플리스 털어놓고 귤 한 10개랑 감 한 두어 개 깎아가지고 오물오물오물 다 먹어요. 아니 이뿐만 아니라 일을 하다가 좀 조용해서 잠깐 뭐 하나 쳐다보면 과일을 먹고 있거나 아니면 넷프를 보다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거나 무조건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후 7시 저녁 이건 대부분 집에서 먹는데요. 뭐 생선이나 삼겹살, 부대찌개, 떡볶이, 돈까스, 카레 등등등 최대한 간단하지만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거든요. 저는 한 숟가락 먹을 때 반찬 하나만 올려서 오랫동안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편이라 이 친구에 비해 먹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 친구는 되게 빨리 먹는 편이다 보니까 얼른 먹고 다 먹고 나면 제가 먹고 있는 걸 구경하고 그러는데 이때도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꽁꽁아 근데 너 진짜 맛있게 잘 먹는다. 아니 너 그렇게 먹고도 살 안 찌는 거 진짜 신기하네. 아무리 봐도 먹는 건 네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데 왜 살은 나 혼자만 찌는 거지? 나 진짜 너무 억울하다. 어찌나 사람을 많이 쳐다보고 징징거리는지 밥이 잘 안 넘어가요. 그렇게 저녁을 다 먹고 야 우리 소화 좀 시키자 이러면서 제가 꼬득해가지고 집 앞에 나가서 산책 한 시간 정도 하고 들어오면 얘는 또 오자마자 냉장고를 열고 귤 두세 개를 꺼내 먹습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되면 야 우리 출출한데 뭐 하나 시켜 먹자 이런 말을 종종 했었는데요. 제가 초반에는 거절을 못해가지고 계속 같이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침에 속도 쓰리고 살도 찌린 것 같길래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헐 이 밤에 이 밤에 음식을 먹자고 제정신이야? 이렇게 좀 과장해가지고 되묻고 하니까 지도 눈치가 있는지 요즘은 그런 소리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정신을 차렸나 싶었으나 아닙니다. 그건 경기도 오산이었어요. 어림없지. 새벽에 막 부스럭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뭐야 하고 나가보면 거실바닥에서 유튜브를 틀고 생라면을 와가작 와가작 엄청 맛있게 씹어먹고 있습니다. 제로콜라와 함께 말이죠. 살찌니까. 아 진짜 이게요. 너무 답답한 게 그러니까 살이 안 찐 보통 사람한테는 살 이야기를 해도 타격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처럼 살이 찐 사람한테 살 이야기 꺼내면 100% 나쁜 소리 듣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뭐라 말도 못하겠고 아니 그래도 다 좋다 이거야. 먹을 거면 좀 조용히 처먹던가 계속 물만 마셔도 찐다 나 혼자만 찐다 징징거리고 또 제가 먹는 거 관찰하는 것도 진짜 너무 짜증나고 거짓 같아요. 물만 마셔도 찐기는 개뿌리야. 새벽에 콜라랑 생라면을 그렇게 처마시고 있는데 살이 안 찌겠냐고. 댓글 1번 보면 나는 물만 마셔도 찐다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물처럼 마신 게 또 뭐가 있나 이렇게 2번 새벽에 생라면을 차 마시고 있는데 안 찌고 버티겠냐고 깔깔깔깔깔 2번 다음에 또 그러면 웃으면서 나도 너처럼 쉬지 않고 계속 먹고 운동 안 하면 쪄 이렇게 대바다 치세요. 3번 아니 잠깐만 저 친구 지금 백수라고 그러면 방세랑 생활비는 잘 내고 있습니까? 이거 왠지 쓴이 냉장고만 털어먹고 어? 빌붙어있는 삘인데 이거? 이제 3개월 됐다고 과연 1년 뒤에 제가 나갈까? 진짜 나 웬만하면 어? 그래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있으니 왠지 알된 거 같은데 제대로 물렸다 끌깔깔깔깔깔깔깔 5번 정말로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거라면 뭔가 병이 있는 거겠죠? 갑상선 호르몬이나 그런 문제들 말이죠. 아니 엄연히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 뭐에서 유가 창조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끌깔 드릴걸 물만 마셨는데 똥이 창조된다면 그건 이미 신이죠 6번 헐 이거 보니까 우리과 동기 언니 생각이 나요 진짜 키 그지 같은 게 키는 나랑 똑같거든 그런데 몸무게는 달라 나는 49kg 나가고 이 언니는 딱 봐도 한 80은 좋게 나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맨날 하는 말이 야 너랑 나랑 키는 똑같은데 왜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걸까 아 진짜 얄밉다 아니 그렇게 먹어도 왜 살이 안 쪄 막상 같이 밥 먹어보면 남들 한 공기 먹을 때 맨날 찌는 두 공기 많게는 세 공기씩 처먹는데 안 찌겠냐고 내 친구가 좀 많이 뚱뚱한 편인데요 하루는 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치킨이랑 피자랑 가득 배달시켜가지고 먹었는데 한 시간도 안 돼서 밥을 또 차려 먹고 있는 거야 너무 놀라가지고 야 너 지금 뭐해 이랬더니 뭐래더라 배달 음식은 배달 음식이고 밥은 밥이라고 다르대요 그렇게 밥을 두 그릇이나 더 먹고 또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한 사발씩 퍼먹고 아 과자도 큰 거 몇 봉지나 꺼내 먹고 그래요 그리고 진짜 웃기는 게 이거 공통인가 봐 그 와중에 살찐다고 제로콜라를 차 마시더라고 8번 야 나는 니가 훨씬 더 소름이야 이거 친구한테 허락은 받고 글 쓰는 거야? 어? 이 그지같은 년아 돼지야 9번 그러니까 지금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계속 먹어서 찌는 겁니다 이거는 아 아니야 둘 다 찌는 겁니다 10번 아니 그래 그건 알겠는데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뭐야? 친구가 냉장고를 너무 털어서 화가 난 거야? 아니면 식비를 안 내서 그래?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 친구 뒷단화 하는 거면 너도 진짜 나쁜 년이야 뭐요? 예륙이 졸라 딸리는 머저린가? 지는 물만 쳐마셔도 살이 푹푹 찌는데 그런 지보다 잘 먹냈으니까 어? 지보다 안 찌고 마른 게 짜증난다고 징징대는 거 지금 안 보이냐?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냥 조용히 좀 쳐먹든가 주둥이를 계속 쳐나불거리니까 그게 불편하고 살기 힘들다는 거 아뇨? 어? 이게 이해가 안 되냐? 어? 혹시 너도 물만 마시며 몸에다 지방을 축적하는 그런 체질인 건가? 옛날에 이거랑 같은 주제의 사연 하나 있었죠 제가 이 고정 댓글을 링크에 달아놓겠습니다 제가 올린 건데요 어떤 여자 쓴이가 자기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인데 헬스 트레이너가 꼽을 줬다면서 엄청 진상 부리는 사연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헬스 트레이너가 뭐라고 했냐면 정말로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거라면 당신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 기아를 한 번에 해결하는 거다 이러면서 그리고 아까 댓글에도 나온 거고 본문에도 나온 거지만 그런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막 다 먹으면서 살찐다고 제로콜라 마시고 그러는데 아니 햄버거 처먹고 제로콜라 마시고 짜장면 곱빼기 처먹고 제로콜라 마시고 이미 거기서 끝난 거야 제로콜라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럴 거면 차라리 편하게 콜라 마시는 게 낫지 맛도 없는 거 아니면 그냥 조용히 먹든가 살찌니까 이걸 마셔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들을 그걸 생각으로 여러분이 골 kızrolling 궁금제 badly 신나기 두 럴 그 star 감사합니다.